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9, 8, 7, 6, 5, 4, 3, 2, 1 안녕하세요. 2020년 7월 21일 화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청하 창모 피처링 플레이였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 광복절부터 사흘 연휴였습니다. 사흘 동안 쉬게 됐네요. 공휴일이었던 광복절이 토요일이 되면서 17일이 임시공휴일이 돼서 토, 일, 월까지 이렇게 사흘 동안 쉴 수 있는 뜻밖의 연휴가 생겼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이후에 공휴일이 없어서 뭔가 좀 2020년이 코로나 덕으로고 뭔가 빡빡하게 휴일이 간절하던 시기였는데 지친 국민들을 위한 소중한 휴일이 지정됐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우리들은 의미없다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오늘도 휴일인데요. 라고 하신 분 있고요. 배텐러들. 우리는 365일 연휴다. 각종 언론에서 토, 일, 월, 사흘 연휴 지정 이런 식의 기사가 떠서 그런지 하루 종일 인기 검색어 순위에 사흘이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흘과 나흘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도 계속 헷갈려하는 분들이 은근 많아요. 왜? 사흘 하면 왠지 4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흘은 세 번째 날. 8월에 생긴 뜻밖의 연휴. 사흘 간의 연휴. 4일 아닙니다. 피로회복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숫자 4 써서 사흘이라고 쓰는 사람 불편합니다. 라고 김미진 님이 남겨주셨는데요. 그렇죠. 많이 불편하죠. 불편한 게 아니라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오늘은 남이춘, 윤태진 씨와 함께하는 새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나중을 위해 미리미리 춤비하자. 리빙 포인트. 남이춘으로 억지로 엮었습니다. 나중을 위해 미리미리 춤비하자. 코너는 바뀌어도 사람은 절대 안 바뀌는 화요일 고정 원년 멤버. 윤태진 씨와 잠시 후에 새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직접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를 함께하시거나 카카오티비에 배성지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코너 전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공짜입니다. 베텔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KFA 공식 사용구 낫소에서 최고급 축구공 2GFA, 구도로통닭 티오더기업에서 매장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태는 노랑통닭, 태형건설, 왕초보 영어탈출 해커스톡, 반올림피자샵, 한국토요타자동차, 드림하이 이사서비스, 원주제일풍경채 센텀포레, 니플밴드 방탄꼭지, 중흥토건, 배제학당 배제대학교, 2588 대리운전, 자담치킨, 올바른소파 자코모, 이브자리와 함께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소개 코너, 프리선언 임희범님, 앱텐 막방을 하셨던데, 방송 안 켜도 게임은 계속할 예정이신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엄크가 떴기 때문에 한 달 동안 휴방한다는 공지는 했습니다만, 애프터베텐을 그래도 한번 무음으로라도, 소리 없는 앱텐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691님, 베디 오늘도 PT 하셨나요? 저는 근처 하천 양재천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엄마가 치킨 시켜 먹어서 같이 먹었어요. 그거 알죠? 치킨은 살 안 쪄요. 찝니다. 많이 찝니다. PT는 오늘 못했고, 제가 어제 오늘, 오늘이 이사를 하는 날이라서, 어제 오늘 이삿짐 싸고 나르고, 중노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PT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시기.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저녁 치킨 먹었어요. 지약진. 많이 찝니다. 2936님, 베디는 혹시 올해 올림픽을 했더라면, 어떤 어떤 종목 중계하기로 되어 있었나요? 문득 궁금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어떤 종목? 일단 축구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제일 관심 가는 종목? 무조건 그날 전 국민이 시청한 종목? 제가 했겠죠. 근데 제가 했던 종목들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올림픽 때마다. 아마 이번에는 뭐 배드민턴도 있었고, 뭐 이것저것 있었습니다. 유도 뭐 이것저것. 지자랑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팩트예요. 0769님, 8월 3일부터 기말고사 시작되는 고2 학생입니다. 지금부터 공부하면 되겠죠? 참고로 모쏠리입니다. 모쏠린 거랑 공부랑 무슨 상관이죠? 동정표를 얻으려고요? 아쉽게도 지금 베텐 듣고 계신 분들 상당히, 혹은 대부분이 모쏠리라서, 위로가 안 되고 동정표가 안 나옵니다. 지금부터 공부하면 늦었죠? 다음 중간고사 준비하시고요. 1820님, 집에서 홈트 좀 하려고 했는데 더워서 못하겠어요. 가을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허락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음, 맘대로 하세요. 자, 신준우님, 저는 요즘 팽텐만 다시 듣게 하는데, 그때만 해도 베디가 연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재밌네요. 그땐 저도 그 코너를 초창기에 살리기 위해서, 살신성인, 지금은 안 합니다. 0106님, 대전 사는데, 어제까지는 새벽 빗소리에 잠이 깰 정도로 비가 퍼붓더니, 오늘은 또 해가 쨍쨍해서 덥더군요. 요즘 날씨를 종잡을 수가 없어요. 서울은 어떤가요? 오늘은 좀 많이 푹푹 찌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채팅창에 남이춘 방금 하품했다는 제보가 오고 있는데, 어, 프리 선언이었습니다. 밤 10시에 할 일이 없다면 베텐을 듣는 게 좋다.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땐 베텐의 사연을 쓰는 게 좋다. 센스 있는 댓글을 인정받고 싶다면 베텐의 드립을 날리는 게 좋다. 방구석 꺼무 위키 지식인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얄팍한 꿀팁을 대방출하는 시간. 나중을 위해 미리미리 춘비하세요. 남이춘의 리빙포인트. 새 코너로 다시 돌아온 베텐의 지방영, 남이춘 윤태지셔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베텐 귀신 윤태진입니다. 예. 오늘도 역시 주차장에서 주무시다 오셨는지, 컨디션이 굉장히 최저점입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은 진짜, 제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뭘로요? 제가 지난주에 자꾸 자고 와가지고, 컨디션이 다운돼서 베텐을 온다라는, 베디의 지적을 받고, 제가 오늘 안 자려고 진짜로, 노력했거든요. 사실 근데 저보다 전골 여사님, 윤태진 씨 어머님이 훨씬 더 예민하게 파악을 하시더라고요. 청취자 씨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너 텐션 너무 떨어지게 방송하더라, 라고 하셨다고. 고민 있는 거니 아니면 텐션이 떨어지는 거니, 이래가지고, 자석을 온 거. 자다 온 겁니다. 스브스 주차장에 원적외선을 쬐면서, 푹 자다가 와서, 그리고 베텐 끝나면 또 살아나가지고, 집에 가서 춘트리밍 하면서, 여러분 안녕? 오늘은 노래방이에요. 하면서 하고 있어서, 제가 사실은 그냥 베텐 시간에는, 아유 그래도 이렇게 프리랜서가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서, 스브스 주차장에서 자다가 방송 왔으니까, 라디오는 품어주는 매체잖아요. 지금 눈 비빈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해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춘트리밍이 보니까 약간 열받더라고요. 어쭈구리 지상파 방송은 졸면서 한 다음에 가서 잠이 깨? 아니에요. 오늘은 텐션 업해보겠습니다. 베텐은 예열이다? 네. 아니요 아니요. 예열이 아니다. 좀 전에 하품 쩍쩍 하시고. 아닙니다. 베디가 큰 잘못했네. 남이춘 지루하게 해서. 라고 하신 분 있고, 베텐은 잠시 쉬러 오는 코너인가? 라고 하신 분 있고, 오늘 의상이 근데, 검정색 드레스. 네이비 컬러, 검정. 검정 아니에요? 네, 네이비에요, 네이비. 검정인데? 아닌데. 근데 이게 약간 그 볼록볼록 엠보싱 느낌이 좀 있는, 묘한 재질의. 네, 네. 오늘 행사한 게 있어가지고. 김부각 느낌. 김부각 같아요. 겉이 겉바속촉 느낌으로. 아닙니다. 어깨 맞는 옷이 없어서 백사공주 의상을 택했다? 아니에요. 어깨가 볼록한 거? 좀 신경 써서 가봤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부각춘이라고 오고 있고요. 근데 리빙포인트는 지금 월블리님이 보내셨는데, 아니 침착맨을 일시하차하게 만들었던 그 더러운 코너, 리빙포인트 코너를 왜 남희춘한테 던지게 하냐고. 어, 그러니까요. 그 리빙포인트냐? 하고 제가 물어봤는데, 작가언니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속은 건가요? 해봐야 알아요, 이걸로. 방송놈들은 겉으로 한 말로는 모르고요. 해봐야 압니다. 네. 일부러 남희춘의 춘 라임까지 살려서, 코너 제목 짓는 데 모든 노력을 다 쏟은 것 같아요. 나중을 위해 미리미리 춘비하세요. 아, 그렇구나. 어떻게 새 코너 흥행 예감?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오늘 한번 해보고. 깨봐야 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잠에서 깨봐야 알 것 같아요. 새롭게 전할 소식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자, 이뤄놓고 갑자기 잠 깨서, 춘트리밍에서, 아, 여러분 제가 새롭게 알려드릴 게 있어요. 아, 맞다. 지난주에 베텐 공식 티셔츠 디자인이 정해졌어요. 배노답 삼형제 티. 네, 봤어요. 어떠셨습니까? 되게 고구마같이 생겼더라고요. 그 세 명이. 되게 귀엽던데요. 그래요. 바다배배끼리, 북극곰, 듀공. 셋을 형상화했는데. 그게 저 우승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아, 이게 본인의 의사, 본인의 의사는 전혀 없었나요? 두 작가님이. 아, 저의 의사 강력하게 어필한 그거밖에 없어요. 뺄 것들을 정해줬어요. 이거는 절대 본선에 진출할 수 없다라는. 그러면. 황표정사는 없었어요. 그래서 얘를 올려라. 이런 건 없고. 그런데 저도 나중에 이말련 작가와 이종범 작가가 또 프로들이 이렇게 막 옥신각신하는 걸 보면서 참견은 했죠. 그런데 그러다 어떻게 이게 우승하게 됐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사한 거 다 커트시켰으니까 두 말련 작가님이랑 이종범 작가님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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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게 제일 이상해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귀여웠어요. 매력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원년 베텐 여신, 은태진 씨인데 사실 원조뚠티에 대한 인증은 사실 이말련 김소혜 이런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약했던 거 아시죠? 인증 딱 한 번 그냥 하고 어디 던져버린 느낌? 혹시 이번 티셔츠 어디 입고 나가겠다? 공약 같은 거 해본 적 있습니까? 공약이요? 네. 뭐 어디 입고 나가야 될까요? 오히려 주펄 작가님은 아니 맞아. 인터넷 방송할 때 자주 입어요. 제가 그래서 도네이션까지 하고 왔습니다. 아 진짜요? 그런데 인방에서는 뭐 당연히 입을 수 있고 그 정도는 인방 정도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저 말 바꾸시네요? 인방은 유니폼처럼 쓰시고 네. 인방은 자주 입으시고 네. 큰 데서 인증해야 큰 데서 어디서 입지? 그런데 이말련 작가님도 인방 아니구나 프로그램 나갈 때 인증을 봤어요. 맞아요. 아나가 입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도 어디 큰 행사 갈 때 입고 가볼게요. 큰 거 안 바라고요? 자주 입어라? 채널A 한 번 갑시다. 채널A 채널A에 베트 한 번 묻힙시다. 그런데 채널A 설마 뉴스를 할 때 입으라는 건 아니시죠? 왜요? 아 스포츠 뉴스를 할 때 입으라고요? 스포티 하잖아요. 제가 스포츠의 대명사 아닙니까? 제가 형성화된 세 명 개노답 삼형제가 있는데 배노답 삼형제가 있는데 배노답 삼형제 중에 그 어느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 베트는 부본부장님이 엄청 팬이시거든요. 듣고 계실 거예요. 본부장님께서? 네. 항상 부본부장님께서 항상 들으시거든요. 내일 가면 오케이 사인을 보내주실 거라 믿습니다. 뭔가 반응이 있을 겁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어 입는 거 안 돼요. 뒤집어 입어도 뒷판에 인쇄시켜놔야지. 새 코너 나중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자. 리빙포인트 코너 참여 방법을 소개해 주세요. 네. 리빙포인트는 매주 어떤 상황을 들이면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뭐뭐 하면 좋을지 이렇게 인생 꿀팁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인생 꿀팁이 필요한 분들은 화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주제 달고 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매주 정해진 주제는 화요일 게시판에 미리 올려두니까요. 댓글로 미리 미리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생방송 중에 문자로도 받고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고릴라로 뭘 하면 좋을지 리빙포인트 꿀팁을 보내주세요. 재미있는 주제와 사연을 선정해서 선물로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첫 번째 리빙포인트 주제 윤태진 씨의 모노드라마로 만나보시죠. 나는 배성재와 동갑내기 차장이다. 회사에 나보다 스무살 어린 밀레니얼 Z세대 신입이 들어왔는데 아재 소리 꼰대 소리 듣기 싫어서 젊은 애들 말투를 검색해서 메모한 다음 대화를 시도했다. 어이 신입이 하이로 오늘 날씨 온화전 킹왕짱 좋지? 아 내가 TMT 스타일은 아니고 깨이끼빠빠하는 오놀 안홈 차장이니까 앞으로 신입이는 편하게 일할까? 어이구 벌써 점심시간 실화냐? 그렇다면 오늘 메뉴는 평냉 빼박 켄트야! 어? 왜 이러지? 왜 그래? 저기 뭐야? 이상하다? 이게 아닌가? 나랑 노력한 건데? 나보다 스무살 어린 사람과 대화가 잘 통하려면 뭐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대체 그럼 어떻게 뭘 하는 게 좋을지 나중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베텐너드! 리빙포인트의 첫 번째 주제 나보다 스무살 어린 사람과 대화가 잘 통하려면 무엇 파는 게 좋다 무엇을 하면 좋을지 여러분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채딩창에 2% 흥하기 어렵겠다 왜요? 왜요? 그냥 보내요 다 공격적이에요 그래요? 이제 시작인데요 알파들 없이 혼자 연기하는 모노드라마 어떠세요? 이게 알파들이 안 해주니까 굉장히 힘들긴 하네요 알파들이 아쉽네요 괜찮지 않았나요? 아닌가요? 배성재수 학원님이 말바비군이 임빠졌다 당근이지 말바비군이고 일단 밀레니얼 Z세대 네! MZ세대 MZ세대 세대 구별을 어떻게 하죠? 밀레니얼 Z세대 저도 지난주에 알게 된 건데요 또 우연찮게 지난주에 제가 이걸 콘텐츠를 했어요 임방에서 밀레니얼 세대는 뭐죠? 저희 세대 저희 세대라면? 네 그러니까 80부터 제가 X세대죠 저의 X세대의 막내 굉장히 억울하죠 저는 사실은 밀레니얼 세대 조금만 더 늦게 태어났으면 밀레니얼인데 X형들 누나들이랑 묶이다 보니까 조금 억울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네 80부터 94까지인가요? 95? 그럼 우리 메인 작가가 80이니까 막 차 탔어요 첫 차 탔 거죠 메인 작가가 80이 아 메인 저기 조만구 작가가 80인데 나이 왜 얘기하냐고 저기 외람되지만 40세대인데 밀레니얼 세대 저희가 보기에는 X세대로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안 했습니다 배성재 아나운서가 한 겁니다 X세대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요 밀레니얼 세대는 80 이후 90년대 중반까지? 네 그때 출생한 사람까지? 그리고 그부터 지금 최신 세대까지는 Z세대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 얘기해서 극대 노했습니다 엄청 화났어요 생각해보니까 40세가 아니라 41세군요 아니 이건 사실이니까 사실이 얘기하는데 왜 극대 노하나요? 와 진짜 제가 43세고요 아무튼 밀레니얼 세대고 Z세대는? 그 이후 95년 이후 9호 이후부터 2000년대에 태어난 친구들 우리 막내 작가 94년생인데 Z세대가 아니에요 밀레니얼 세대 막 차 탔습니다 조혜정 작가랑 권우희 작가가 같은 세대입니다 알파 오메가예요 믿기지가 않네요 차차와 막차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남이춘도 밀레니얼 세대 저도 밀레니얼 세대 저는 X세대 MZ세대라는 거는? 저의 세대와 지금 2000년대 세대가 합쳐서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80 이후 쭉이네요 네 사실상 너무 광범위한 거 아닙니까? 박정섭님이 70년대에 태어난 건 9세대 아닌가요? 아 전 9세대군요 아 신세대 아니네요 이렇게 지금 세대전쟁 한번 선포하나요? 9세대 PMI가 넘치는 방송 9세대라는 말 진짜 오랜만에 들어봐요 알겠습니다 팽세대라고 하신 분이 있고 헌세대 산업역군세대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세대전쟁 하자고 만든 주제는 아니고요 20살 어린 사람과 대화를 잘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태희 씨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듣기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냥 들어주기만 해라 네 뭔가 아는 척 말을 하기 시작하면 큰일 나더라고요 할머니 소리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듣기만 해라 리액션만 오 약간 이렇게 그렇군요 어린 사람과 대화가 잘 통하려면 듣기만 하는 게 좋다 입은 닿고 지갑은 열어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안 하려고 해도 결국은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아 말을 하게 되나요? 그들이 먼저 다가오게 만드는 방법 아 어떻게 다가와요? 잘 살면 됩니다 지갑이군요 결국엔 내가 잘하면 내가 잘하면 따라 봅니다 아 본인이 잘하면 자 여러분도 문자 보내주세요 타샤니의 경고 듣고 돌아옵니다 SBS 생활정보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맘 편히 외식하기 쉽지 않은데요 최근 정부에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음식점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안심식당으로 선정되려면 5대 실천과제를 잘 지켜야 하는데요 먼저 덜어먹을 도구를 제공하고 수저 관리를 위생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 종사자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업손에 손소독제를 비치해야 하고요 테이블이나 의자 손잡이를 수시로 소독해야 합니다 안심식당 신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가능하니까요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안전벨트에는 생명벨트 국제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추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에 펜페 성대의 텐줄에서 배탭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도 그러더라도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은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화요일 새 코너 나중을 위해 미리미리 춤비하자 리빙포인트 남희춘 윤태진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나보다 20살 어린 사람과 대화가 잘 통하려면 무엇 하는 게 좋다 이거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1부 끝날 때 잘 살면 됩니다 이게 돈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렇죠 일을 잘하고 그러면 이제 뭔가 보통 20살 어린 사람이 부하 직원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일을 잘하면 뭔가 같이 하고 싶어 이런 게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생각하는데 축구 축구를 잘하는 얘기가 아니라 축구 좋아하면 얘기가 통하더라고요 축구 좋아하니까 물론 꼭 이성끼리는 안 통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남자끼리 그러면 어떻게 보면 스포츠 취미 관련이 좀 공통되면 이야기가 통하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한 40세 50세 이상 많은 축구 나이 많은 감독님들이 젊은 세대들한테 굉장히 열광적인 덕질을 당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할아버지 나이가 돼서도 굉장히 어린 사람들이 와 연예인처럼 좋아하고 이런 거는 축구 감독 정도가 제일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은 축구 게임 자 소개할까요 최강짱님 나보다 스무살 어린 사람과 대화가 잘 통하려면 입을 닫고 지갑을 열고 대화를 하는 것이 좋다 국룰을 보내주셨네요 입은 닫고 지갑을 열고 대화를 어떻게 하나요 이건 어떻습니까 뭔가 많이 사주면서 입은 닫고 지갑을 열고 회식자리에서 마피아 게임 근데 약간 좀 힙해 보이는데 베테는 그게 통합니다 그렇죠 베테는 그게 통합니다 난아님님 음오아였만 하는 게 좋다 베텐 국룰입니다 스무살 많은 사람이 음오 얘는 빼야 되겠네요 음오아까지 그렇군요 이건 국룰이다 제 말 리액션 이건 원래 저희 베텐 듣는 남자분들 여자분들한테 음오아였만 해라 이걸 얘기한 건데 스무살 어린 사람에게 다음은요 장진석님 요즘 핫한 연예인 얘기를 꺼내는 것이 좋다 이건 함정이죠 갑자기 핫한 연예인 얘기를 꺼내가지고 청아 신곡 들었니? 스무살 많은 직장 상사가 베디가 알고 있는 가장 핫한 연예인 누군가요? 네? 가장 핫한 연예인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핫한 연예인 스무살 어린 사람들은 통할 만한 연예인 의외로 가까운데 있습니다 네 침착맨 시대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시대들이 그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베텐 식구 말고요 시간을 끌었지만 생각이 나질 않죠 유지애 김소애 이 정도 제가 연예인을 몰라요 다음이요 수연홀링님 그럼 2002 월드컵도 못 본 거야? 라고 물어본다 좋은 방법이죠 태어나지도 않은 친구들이 많을걸요? 2002 월드컵 와 넌 02년 월드컵을 못 봤구나 라고 한 다음에 이제 축구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02년에 그 쓰리 백을 썼는데 말이야 이경규가 간다 못 본 거야? 생각해보니까 오늘 저희 치킨 먹으면서 막내 작가 앞에서 1986년 월드컵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태어나기 전이에요 생각해보니까 86 월드컵 얘기를 했네 세상에 근데 정확히는 86 월드컵을 쭉 얘기한 게 아니라 86 월드컵 같은 어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했죠 막내 작가의 반응은 어땠나요? 아무 얘기 안 하죠 뿌역뿌역뿌역 치킨을 먹었습니다 황윤재님 게임을 같이 하는 것이 좋다 요즘엔 모바일로도 쉽게 가능 요건 좀 인정 요즘 모바일 게임들이 많고 저희 아나운스 팀에도 모바일 게임하는 부장급 이상 분들을 가끔 봅니다 어떤 모바일 게임이래요? 저도 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모바일 게임 안 해서 무슨지 모르겠는데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사탕 보내는 게임들 아닐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총 쏟은 거였어요 오! 우와! 그렇구나 현질로 기죽이자 어? 그렇죠?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제가 쓰는 방법 현질로 텐빨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 조금 더 각을 세워놓으면 현실에서 20년 격차보다 게임의 세계에서는 현질 격차는 40년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전혀 안 친해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아니죠. 와! 결국 와! 이렇게 하고 말겠는데요. 그랬는데 붙었을 때 지면 상대방이 굉장히 통쾌해하면서 좋아해 주길 바랍니다. 제복11님 최신 자동차, 컴퓨터, 핸드폰 등 전자기기를 보여주면 20살 어린 사람이 나에게 대화를 걸어온다. 슬프네요. 제복11님은 제가 보기에는 연애를 근로한 게 아니라 사회생활도 근로했어요. 20살 어린 사람이 나에게 대화를 걸어올 거야. 라는 지금 본인만의 세계관을 만들어놓은 분이에요. 맞아. 다가가세요. 갑자기 폰을 꺼내서 어? 저거 최신 기종이네요? 이렇게 23살 어린 사람이 다가올 것이다? 펼쳐놔. 채팅창에 치근하게 바라볼 분. 앞에 펼쳐놉시다. 넌 다단계 전화만 받을 거야.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상상의 날에 펼치는 게 제일 위험해요. 네. 근데 오히려 최신 기기 말고 진짜 옛날 막 그 뭐라 그러죠? 그 카세트 테이프 들어가던 워크맨 같은 거. 네. 워크맨 같은 거. 그런 걸 꺼내면 오히려 다가올 수는 있겠죠. 다가올 것 같죠. 이게 뭐예요? 이렇게. 다가왔다가 바로 갑니다. 그래요? 다가와서 확인하고 금방 갑니다. 아 스몰 토크 가능하지 않나요? 아 그렇구나. 자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신 분들이 많은데요. 네. 포리언님. 핫한 어제 드라마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의 세계는 남녀노소 좋아하니까요. 아 드라마 이야기. 부부의 세계 정도면 뭐 사실 전국민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거긴 하니까요. 좋네요. 베텐 얘기는 어떨까요?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비참 들었니? 어제 새 코너 남이춘 리빙 포인트라는 게 있던데 들었니? 아니 근데 이거 제 친구가 직접 얘기해준 건데요.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점심을 먹다가 베텐을 듣는 그냥 다른 타 부서? 분을 만났는데 그렇게 엄청 반갑대요. 진짜로. 근데 그거를 크게 티를 낼 수는 없대. 약간 하더라고요. 서로 그냥 끄덕끄덕하는 느낌? 약간 이런다고. 찡긋하는 느낌. 다 남자끼리 얘기한 거죠. 2936님.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재테크 정보를 주는 게 좋다. 이거 줬죠. 이거 다 잘못되면 어떡해요? 잘못되면. 주식 정보를 줬는데. 다른 의미의 관심을 계속 받겠죠. 뒤에서 계속 욕하고. 어떻게 보면 악플도 무풀보다 낫다. 이런 것처럼 아예 없는 부장님보다는. 그래도. 아는 척해라. 재테크 정보를. 잘못되면 손절당한다. 라고 신문이 있고. 뚜촌 뚜촌 뚜촌님. 나보다 20살 어린 사람과 대화가 잘 통하려면 모바일 핫스팟 및 테더링을 허용하는 게 좋다. 데이터 셔틀 같지만 그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었다. 아니 요즘 뭐 데이터가 그렇게 부족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 내어주어야만 말을 걸어. 셔틀 같지만이 아니라 그건 그냥 셔틀입니다. 그리고 요즘 다 무제한이라. 내가 셔틀 해줄게 해도 저 괜찮은데요. 된대요. 이렇게. 자기 희생으로. 뭐 이 정도. 넌 인간 에그야. 에그 오랜만에 듣네요. 그렇죠? 인간 에그. 아니 근데. 어? 저는 이거 합니다. 뭐요? 해외 출장 나가면 제가 이제 공유기. 그 뭐죠? 에그 같은 거. 그거 하나를 아예 들고 가면 다들 제 걸로 이제 하거든요. 근데 거기 뭐 20살 어린 사람이 있지 않고 저보다 높은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항상. 중요한 건 배디 곁을 못 떠나겠네요. 배디 곁을 못 떠나겠어요. 그렇죠. 뭐예요 이거? 에그예요? 아니.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주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두 개의 주제를 준비했어요. 두 번째 리빙 포인트 주제 모노드라마로 또 만나보시죠. 어느 날 친구들이 연애 고민을 상담하길래 들어주었다. 뭐? 여친과 1주년에 어디 가야 할지가 고민이라고? 뭐 PC방 데이트가 최고 아닐까? 너는? 뭐? 회사에 좋아하는 여자 생겼다고? 야 그럴 땐 새로 들이 편지 써서 고백해야지. 뭐? 여친이 남사친하고 너무 친하게 지낸다고? 야 그럴 땐 둘이 만날 때 미행을 좀 해봐. 너는 프로포즈 어떻게 할지 고민이야? 야 아이스크림에 반지 넣어서 프로포즈 해야지. 딱. 너는 뭐? 전자친이 보고 싶어? 야 그럼 새벽에 자는지 확인하고 전화해. 어? 나 모태솔로냐고? 뭐야? 어떻게 알았지? 나 많이 티나? 모쏠이 왔지만 모쏠티 안 나려면 뭘 하면 좋을지. 나중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베트너들. 베트너들. 남의춘 연기 연습하는 시간인가요? 와 근데 이거 뒤에 음악이 장난 아니네요. 네. 자 오늘 리빙포인트 두 번째 주제는 모쏠인데 모쏠로 보이지 않으려면 멋 하는 게 좋다. 여러분 멋 하면 좋을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세요. 어떻게 해야 모쏠로 안 보일 수 있을까요? 일단 모쏠인 건 피할 수 없습니다. 네. 모쏠은 디폴트고 어떻게 티를 안 낼까? 윤태 씨는 모쏠과 안 모쏠 구별됩니까? 구별 안 되죠. 몰라요? 네. 몰라요. 사람이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구분하죠? 본인이 말하지 않는 이상. 오늘 오는 사연을 보면서 구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쏠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다면 혼자 노는 걸 좋아하고 자만추 좋아하고 노잼일 수도 있고 눈치가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루트레이님 아니 이걸 왜 베텐러한테 물어? 라고 여러분이 최고의 표본 아닙니까? 최고의 표본들. 알려주세요. 채팅창에 형이네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입니다. 자 모쏠린데 모쏠로 보이지 않으려면 무엇하는 게 좋다 많이 보내시고요. 화사 마리아 듣고 돌아옵니다. 채팅창에 우린 모른단 말이야 배경 지식이 없단 말이야 살려보란 말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남이춘는 볼에 바람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귀척하셨어요? 아니요. 못 보는 동안? 아니요. 그랬나요? 볼에 바람 넣으셨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랬나요? 모쏠린데 모쏠로 보이지 않으려면 뭐 하는 게 좋다 소개해 주세요. 론스님 모쏠린데 모쏠로 보이지 않으려면 나이를 꽤 먹으면 좋다 사람들이 설마 전화해내도록 모쏠로 나누겠지? 라며 믿지 않는다. 론스님 나이 많은 모쏠 확정 이건 인정이죠. 이건 인정이죠. 나이를 먹으면 설마 모쏠은 아니고 지금 없겠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론스 뭔가 이름이 벌써 외로운 느낌이 들죠? 자 다음은요. 수연홀링님 SNS에 감성사진을 올리고 샵 데이트룩이라고 해서 해시태그를 달면 좋다. 이거는 뭐 의심을 아무도 안 하겠지만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랑 가족들은 알고 있다는 이게 섬뜩한 부분이죠. 그들을 무시하고 그냥 올릴 배짱이 있으시다면 그 정도로 철면피인지 돌아봐야죠. 이건 진짜 비참하죠. 왜냐하면 가족들은 엄마는 알 거 아니에요. 없는 거 아는데 데이트룩의 아들이 말을 말자 이렇게 이런 것까지 모른 척하자. 부계정 만들자라고 하십니다. 부계정 만들어서 뭐하러 올립니까? 그럼 아무도 모르잖아요. 자 다음은요. 준공공군님 친구들이 연애 이야기할 때 고개만 끄덕거리는 게 좋다. 입열수록 티난다. 이게 근데 사실 가장 모쏠의 특징이거든요. 끄덕끄덕하는 거. 공감한다는 듯이. 요즘은 눈치 빨라서 다 합니다. 쟤 없구나. 쟤 그거구나. 모쏠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황현재님 사연이 많은 척 연애 이야기만 나오면 일단 눈물을 흘리는 게 좋다. 힘들겠는데요. 이거는 사실 엄청난 연기력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일단 이런 분은 이상하기 때문에 다음부터 모임이 안 부릅니다. 그러면 모쏠인 걸 굳이 감출 필요도 없어요. 혼자만 알고 있는 모쏠 사실이 됩니다. 다음은요. 브라이트 스타님 손에 종이반지를 낀 채로 선탠을 해서 반지 자국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건 상당히 좋은 필살기네요. 되게 좋은 생각이긴 하네요. 종이반지 이것도 사실 반지 자국 안 탄 반지 자국이라는 게 만들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종이반지를 너무 두껍게 만들면 진짜 무슨 우정반지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냥 모쏠 할래 라고 하신 분들이 자 다음은요. JR99님 모쏠로 보이지 않으려면 모르는 이야기가 나올 때 리을 이응 키윽 키윽만 치면 된다. 이것도 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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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신박한 사람은 나이 먹으면 된다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엄청나. 다음은요. 두순96님 그런 어줍지 않은 시도는 포기하는 게 좋다. 이게 맞는 말이고요. 211 이분 백길이 아저씨는 백아선이래요. 연애 얘기 나올 때마다 입 꾹 다물고 은은하게 미소 지으면서 이런 거 하면 좋다. 리액션은 사실 진짜 티 안 내려면 상대방 얘기를 공감하거나 그걸 안다른 듯이 해야 되는 거지. 거기다가 리을 이응 키윽 키윽 그 다음에 뭐 훗 훗 뭐 이런 걸로 짧게 하면 자신감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차라리 이게 날 것 같아요. 무슨 얘기하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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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이렇게 근데 말을 할 때 본인이 연기하다가 이제 밸련기 해서 떨림이 상대들한테 전달되면 어 얘 뭔가 지금 약간 거짓말인데 약치는데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차라리 모션만 하는 거 어떨까요? 뭐라고요? 어떡해요? 박수 두 번에 손가락 까딱까딱 아 뭐야 그거 그거는 배송지 아나운서가 꼴로코 하는 세임원이잖아요. 이거 아니다 참 이렇게 약간 삿대질 비슷한 알지 알지 약간 이런 것처럼 알지 알지 느낌 이거 추천합니다. 네 추천한다고요? 3579님 좋을 때지라고 한다 이거는 금방 가가지고 금방 가가지고 그냥 반지 반지 하나 주세요. 네. 그럼 뭐 두 분이 같이 끼시나요? 아니면 아니요 아니요. 멋으로 낄 거예요. 멋으로 낄 건데 네. 제일 커플링 같은 거 하나 주세요. 그렇죠. 혼자 낄 거면 이렇게 골라야 되잖아요. 디자인도 약간의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끼실 거면 이거 되게 멋있는 해골 그려져 있는 이런 걸 주실 텐데 네. 그런 거 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주인분께 추천을 받아야죠. 커플링을 할 건데 어떤 게 좋을까요? 하면 추천해 주시면 하나만 주세요. 종로 1대에 소문이 퍼지겠군요. 어제 어떤 친구 하나 왔는데 제일 커플링 같은 걸 고르다니 하나만 사왔어. 채팅창에 하나는 주인님 겁니다. 이상한 스토리를 또 아니면 연기예요. 전화통화 하면서 커플링을 고르는 거예요. 전화하는 것처럼 몇 호지? 아 그래? 아 그래? 그래 놓고 하나 사면 뭐예요? 다음에 그래 너 올 때 같이 와서 너 거는 사자 하고 하나만 주세요. 아 일단 내 거는 끼고 가고? 네. 연기를 하자. 네. 그 금은빵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그 경력이 많은데 그걸 보면서 속으로 다 알겠지? 내가 속아준다. 그럼 그 그 사귀는 분이랑 같이 오세요. 나중에 이거 맡아놓을게요. 네. 그래 놓고 녹일걸요? 야 이거 못 판다. 하나만 사갔다. 금은빵은 다 알아요. 네. 자 다음은요. 박미준님. 조수석에 사람 태우고 급정거한 다음 팔로 막아주는 게 좋다. 아 미안. 여친 탔을 때 습관이 돼서 말이야. 라고 말하는 거 중요하다고. 이거 위험하죠. 넥슬라이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준 진짜 급정거할 때 이 이거가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요? 넥슬라이스. 보통 보통 잡아주지 않아요? 살이 포시? 팔 같은 거? 여자분 이렇게 잘못 잡으면 또 그러니까 약간 위쪽을 잡아야 잡 게 됩니다. 그래서 목을 퍽 당당수 기절 킹카생활 38년님 깻톡 프사를 케이크 한 조각에 두 개인 사진으로 해놓으면 좋다. 왜요? 이거는 그거잖아요. 모소리 아니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모임이 있을 때나 내가 누구랑 얘기할 때 모소리 아닌 걸 티를 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광대역으로 누구 하나 걸려라 약간 식충식물처럼 소문내고 싶어서 기다리는 거죠. 사연들이 다 눈물 난다고 하신 분이 있고 너 이돌이 운 거 다 알아. 두 손으로 먹는 거 다 알아. 치킨 포크 두 개로 뜯듯이 이돌이로 먹는 거 다 알고 있어요. 티나요. 익명변님 모소리냐고 물어보면 당당하게 글쎄? 라고 대답하는 게 좋다. 그럼 어? 뭐 있구나 생각하게 합니다. 일단 익명변님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모소리냐고 물어봤다는 거 자체가 이미 거의 99% 확정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그겁니다. 이미 범인을 다 특정해서 최종 취조를 하는 수준인데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차라리 그냥 아니라고 하지. 물어봤다는 건 이미 사실 결론 다 냈다는 거거든요. 당당하게. 글쎄? 거기다가 이거죠. 범인에게 당신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데 글쎄? 이러면은 바로 쇠고랑이죠. 그럴 거 아닐까? 최후본론을 글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너무 나빠. 이건 최후본론인데 글쎄가 나오는 건 최악이에요. 이건 모소리라고 인정하는 대답입니다. 절대 목 45도록 꺾지 마세요. 글쎄? 광고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우원재 뮤지카이가 방송됩니다. 배성재 10 오늘 나미춘 리빙포인트 코너를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전 재밌었어요. 그래요? 사연이 되게 재밌네요. 이제 좀 잠이 깬 것 같은데요? 춘트림인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쨌든 2부? 2부에 완전히 재밌었습니다. 괴산한 코너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우리를 놀리면 재밌겠지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춘비참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고요. 20살 어린 친구와 대화 잘 통하는 리빙포인트 선물 받으실 분 누군가요? 모바일 핫스팟 및 테더링 셔틀 해주자 뚠쭈뚠춘님 2002년 월드컵 얘기하자 수현홀링님 최신 자동차 핸드폰 컴퓨터 얘기하자 제복11님께 선물 보내드려요. 모쏴처럼 안 보이려면 좋은 리빙포인트 선물 받을 뿐 일단 나이를 꽤 먹으면 좋다 론스님 졸떼지 3579님 종이반지 종이반지 썬테나자 브라이트스타님 조수석 넥슬라이스 박미주님 글쎄 익명변님께 글쎄 좋아 드릴게요. 생각해보세요. 베텐 매주 하는 마피아 게임 때 진짜 다 잡아놓고 너 마피아지? 이랬는데 글쎄 100% 죽음입니다. 자 다음 주 주제 뭔가요? 첫 번째 주제 최고의 여름휴가 기분을 내고 싶을 땐 무엇하는 게 좋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친구한테 밥을 얻어먹고 싶으면 무엇을 하는 게 좋다?입니다. 화요일 게시판에 주제 올려놨으니까 댓글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리빙포인트가 필요한 분들은 주제를 게시판 글로 올려주시면 되니까요. 코너 자리 잡힐 수 있도록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끝에서 해주세요. 네. 끝곡은 차스비치의 무잡입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차스비치가 아니라요. 치스비치의 무잡입니다.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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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